도쿄이 이끄요 도쿄이 이끄요 도쿄이 이끄요 아 왜 여행갈때 이렇게 피부가 안좋은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피부가 너무 똥이에요 요새 도쿄이 이끄요 도쿄이 이끄요 도쿄이 이끄요 너 일본인 같애 일본진데스 도쿄이 이끄요 저희 디즈니랜드 가요 초딩때 가서 기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는 아빠한테 혼났어 나보다 어린애는 잘 기다리는데 나 띵띵댔다고 혼났어 나는 혼자 안탔어 무서워서 안녕 안녕 충돈주인 어 눈 깜빡여 시리야 이름이 뭐니 다녀오셨나봐요 영기엄마가 면세점에서 날씨 좋아 날씨 좋아 제발 도쿄도 좋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냥 안올거야 내일모리도 글비도 개성 나 개성 김씨야 난 수성 최씨야 드디어 처럼 시마가 굉장히 특이하신데요 아, 진짜. 아리타 익스프레스를 타고 시부야였나? 신주쿠였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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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호차인지 알지? 그러게. 신주쿠였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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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. 저쪽으로 샀습니다. 타케하라비. 그린드살모. 어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신주쿠였나? 내용물이. 한국과 다를 바 없으네. 일본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. 그게 맛있어. 약간 동그랗게 되는거잖아. 유심히 이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거지. 에이? 왜 이렇게 커? 이거 뺄 수 있어. 이거 빼는거 같아. 형님께서 김을 손으로 한 번씩 못먹을게요 여유 수박바람이 두번째 한정고장만 들어가는 회사 너무 쉽다? 조금 좁지만 수고는 있고 아늑한 호텔입니다 변기 따로 있네. 좋다. 다 따로 있어. 변기 세면대. 욕조. 진짜 너무 불긋뚝하지? 열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. 찜질방에서 제일 단계 낮은 착한 단계. 얼굴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.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곳은 우산을 챙겨야 한다는 신의 경신. 오히려 내내 비가 올 것 같은 이 안 좋은 예감. 어떡하죠? 선물이 어쩔. 대다. 진짜 뜨거워. 응? 170? 더 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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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다 뒷붙고. 와, 눈 놓자마자 눈을 이렇게 했다. 요시노야에 들어왔어. 일본에서의 첫 먹방은 요시노야에서. 그림만 보고 시켰어요. 이거 봐. 이거 뭐야? 어? 누구도 보려는 거야? 대박. 어? 야, 너 보고 처음 봐. 신물도 봐. 오. 쓰게. 따라라라라라라. 분리해서. 음, 맛있겠다. 맛있게 해 먹으세요. 왜? 아까 우리 막 과자 하는 거 뭐 있었더라고? 맛있어, 맛있어. 맛있겠다. 음 맛있어 맛있다 한국의 맛인데 웬만하면 더 맛있어 진정신데 간도 안 쎄고 맛있네 차가 많아서 맛있는 거 같아 조그만 사가 아삭아삭해 먹자 내기만요 먹짱 먹짱 가라야돼 탕수육 같아 예쁘다 일본 너무 신기해요 마트 안 해보세요? 고구맛 고구맛 컬러풀 룽룽룽 정말 당황스럽군요 화이트고? 이런 게 진짜 아니야? 약간 일본식 하면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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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? 이거 뭐야? 그냥 거 아무거나 수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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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게 들어오래 아 연습이야 연습 아 뭐야 뭐래 뭐라는 거야 말이 많아 왜 이렇게 빨라 망한대 괜찮아 대박 야 우산 피는 거 우리밖에 없을 거다 야 눈을 그냥 떠도 큰 게 나은 거 같아 어 뭐야 얼굴 피는 거 봤어? 오산 피는 거 봤어? 야 나 이번에 여기서 봐 미 미 미 야 오산이 뛰었어 자동으로 보장돼서 아 참고로 또 찍어 뭐하는지 뭐하는지 미 미 미 미 아 스테킹 아 대박이다 진짜 오른쪽 여기 오른쪽 야 이거 봐 우선 봐봐 아 야 뭐야 이거 야 우리 이름 아 뭐야 쿠스스 세큰 약간 찍어 야 이거 어떻게 찍어 꽃길 걷자 귀여워 재밌다 근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두 개 자른 거 같아 드라마 아 영화에서 아 진짜 다리가 된다 나는 넥이 아니면 오리지널 넘버원 이게 넥이 넥이네 넘버원 없어 그래 아브나잇 뜨거워 맛있어? 응 음 약간 반찬같은데 이거는 네 맛있다 어때 음 되게 편곡하게 안 같지 와 맛있다 소금이랑 파랑 딱 약간 반죽 같은 이 타코야키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그렇게 엄청 짜진 않아서 다행이다 음 와라 타코 와라 타코 아 웃는 타코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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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와 아 아 아 아 아 와 으 으 으 으 가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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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당구를 한번 먹어볼게 내가 한번 없어볼게 띵댕 하하 하하 어머 앞머리가 매우매우 멋있네 작태 먹어볼게 야 먹어봐 가 음 맛있지 저 맛있는데 야 넌 엄청 짤줄 알았어 아니야 단짠단짠의 최고봉이라고 뭔가 대구 꿀쩍이 이 맛일 것 같지 않냐? 대구 꿀쩍이 이 맛 아니야 내가 먹어봤어 야 약간 그 맛이 나 팥죽 음심이? 근데 나 단고 후기 봤을때 되게 별로라는 사람 많아서 기대 안거든 대박 1일 1단고 각인데요? 편의점 단고가 난 더 맛있는 것 같아 고깃거리 단고는 그런 데는 막 앙금 올려주고 난 미타라시 단고가 제일 좋아 이렇게 딱 오리지널 단고가 원래 다 안 먹었어 나는 그냥 그 간장맛을 줄 알았어 맛있어 음 마지막 한입 너무 맛있어 향기 써서 넣어 먹어도 되겠다 면이 되게 많네 그냥 내용물 자체가 엄청 실속했어 음 너무 맛있어 향기 써서 넣어 먹어도 되겠다 사이벅을 먹어봐야지 사실 말이야? 어 사실 무슨 맛이야? 약간 위스키 맛 나지? 내 스타일이 나지? 난 먹을래 내가 제일 싫어 안 먹어 오! 액술막. 너 케이크는 안 먹어봤어? 나 케이크 먹었는지 생각보는 건지 기억이 안 나. 맛 똑같아. 아마? 나 이거 다 맛있다고 먹는 사람이 제일 신기해. 아!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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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땐 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